아시아나항공은 안전 운항을 위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에서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되고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착용한 옷과 기내 수화물 무게를 모두 함께 측정하며 익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승객 표준 중량을 얻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.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영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승객의 몸무게를 재는데 이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하고 균형을 유지해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